반갑습니다 김태호입니다 2014년 3월 대비 토익 예상문제 특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1, 2월을 치열하게 토익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분들 계실 텐데 또 3월이면 학생들은 새로운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공부하는 패턴이 바뀌기도 하고 직장인분들도 3월이면 뭔가 좀 새롭게 학교 다닐 때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뭔가 또 새학기처럼 시작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3월에도 토익 예상문제 특강은 변함없이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도움을 드리려고 나왔으니까요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강좌도 충분히 잘 듣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LC는 변함없이 전체 50문제 각 파트 반세트의 문제를 준비하고 나왔으니까요 미리 시험지하고 음성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실전처럼 50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1강, 5강까지 강의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인데 기온 차이가 좀 많이 나오고 해요 좀 봄이 빨리 오는 것 같더니만 또 꽃샘 추위도 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기근이 조금 있어서 지금 그런 상태인데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험 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몸이 아프면 또 시험 보시는데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해서 또 3월 시험 준비 하신 분들은 좋은 성적이 있기를 또 응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1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Part 1 다섯 문제를 풀어보셨고요 자 매달 뭐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매달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런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또 이제 잔소리 같지만 드려야 될 얘기 같습니다 Part 1이 토익 공부를 처음 하실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뭐 할만하다 뭐 그런 파트이긴 합니다 짧게 그리고 이건 뭐 대화체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이제 혹 상태나 뭐 사람이나 이런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장이 좀 짧고 들을만 해요 자 그런데 쉽기 때문에 10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을 마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후반부 때 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놓이긴 합니다만 한두 문제 혹은 이제 많게는 두세 문제 틀리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좀 찝찝하기도 하고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Part 1은 좀 이렇게 잘했다는 느낌을 갖고 거의 다 맞췄다 이런 느낌을 갖고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LC가 좀 이렇게 순조롭게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갖긴 해요 그래서 이제 첫 파트고 첫 번째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의미가 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이 예상 문제 특강에 있는 자료로 충분히 공부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지만 Part 1에서 조금 예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듣기, 발음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예요 Part 1에 사용되는 어휘, 표현들 이것이 몇 년째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다만 계속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속해 있는 들어가 있는 선택지의 양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후반부에 8, 9, 10번 때에 어려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정답을 못 알아듣더라도 나머지 오답을 소고해서 풀어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볼 때 좀 너무 긴장하시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안 들리는 게 나왔다 그래도 오답 소고를 잘한다 이런 이제 문제풀이에 또 훈련이나 스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깨나 스킬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답 소고해서 푸는 방법을 잘 문제풀이 하실 때 적용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어휘나 파트 1에서 사용되는 표현들 같은 것이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조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토익 예상 문제 특강 안에서 저희가 한 달에 다섯 문제 정도를 달아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자료를 토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사용되는 웬만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희 토목달 과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기본서들을 보면 상당히 꽤 많은 분량의 파트 1 표현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교재도 괜찮고 아니면 없다 그러면 저희 토목달 750 과정이나 이런 사용하는 기본서 같은 거 좀 두툼한 기본서에 그것들을 하나 준비하셔서 앞에 파트 1의 부분들을 어휘나 표현들을 정리를 쭉 하시면 많이 해결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트 1의 만점으로 가는 길은 이 파트 1에 사용되는 등장하는 어휘 표현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늘려가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의 방향을 잘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랑 다섯 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 여기 안에도 또 이제 좀 까다로운 어휘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기출을 근거로 하여 나올 법한 것들을 드리는 거니까요 전부 다 정답뿐만이 오답에 있는 표현들도 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사진을 보죠 1인의 동작 전부는 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이렇게 뭔가 과일을 이렇게 선보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무상자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습니다만 양쪽에 다 이렇게 거기에 과일들이 가득 차 있죠 중간에 이제 플라스틱백 같은 것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비닐백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백이니까 영어로는 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쉽지 않죠 자 이런 동작이면 이제 뭐 The man is doing something, he is doing something 이렇게 이제 간단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쉬운 난이도고 조금 어려워지면 뭐 사물을 묘사하기도 하고 뭐 현재 완료나 뭐 수동태 진행형이나 이런 복잡한 동자 동사의 형태로 등장을 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처음 문장부터 조금 어려웠는데 다시 한번 자 그런데 사진을 보시니깐 그렇지 않죠 테이블이 보이지도 않고 아마도 이제 그 그 나무상자를 받치고 있는 것이 테이블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떨어진 과일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이 되겠죠 자 문장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어요 fruit has fallen off the table fruit has fallen off the table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가지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fruit이 스스로 떨어질 수가 있느냐 어떤 다른 힘에 의하여 떨어지게 된 거 아니냐 우리말로 이렇게 논리를 이제 적용하면 fruit has been fallen off the table 이렇게 수통태로 쓰여야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영어의 동사는 정확하게 하나의 룰로 나눌 수는 없지만 동사가 직접 사물이 주로 오더라도 실제 사물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능동의 형태로도 아주 많이 쓰여요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셨을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용례가 나오면 제가 이제 토익 예사문제 대강에서 여러분들에게 틀린 표현을 드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 그대로 용례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 게 꽤 많아요 사물이 주로 나오는데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으로 사물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의미가 파악되는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영어에는 그런 용례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그래서 과일이 떨어진 거예요 5답이고 B fruit is being sliced into pieces 다시 한번 fruit is being sliced into pieces 자 fruit is being sliced into pieces 자 slice는 얇게 써는 거고 into pieces 하면 여러 조각으로 쓸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fruit가 슬라이스를 낸다는 동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용례를 갖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인데 진행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동사 플러스 being 자 그 다음에 PP 형태가 나왔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fruit is being sliced into pieces fruit is being sliced into pieces 자 그러면 현재 뭐 사진 속에 남자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자 이렇게 과일을 얇은 조각줄로 이렇게 자 썰고 있으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조각을 내고 있는 동작은 없죠 오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see both of the crates are full of fruit 자 이게 정답이었는데 쉽지가 않죠 both of the crates are full of fruit 자 일단 be full of something 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이고 자 주어를 잘 잡으세요 both of the crates are full both of the crates both of the crates 이 명사도 모르시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crate 인데요 물품 운송용 대형 나무 상자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그런 나무 상자 그래서 과일 같은 거 넣는 거 자 그래서 a crate of bananas 하면은 바나나가 가득 차 하나의 상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정확하게 과일을 담아내는 이런 물품 운송하는 자 이런 대형 나무 상자를 crate라고 해요 또 한 가지의 crate의 의미는 뭐냐면 유리병을 운송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 흔히 이제 우리가 뭐 탄산음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주류 중에 맥주 같은 것은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운반을 하죠 그렇게 칸막이가 있는 플라스틱 그런 자 운송할 수 있는 상자도 crate라고 해요 그래서 a beer crate 하면은 자 이 맥주 상자가 됩니다 두 가지로 쓰여요 과일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운송하는 나무 상자도 되고 자 또 병 같은 것을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여러 병을 꽂아서 이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상자 플라스틱제의 상자도 crate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both of the crates are full of fruit both of the crates are full of fruit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약간 어둡게 나왔습니다만 거기도 과일이 가득 차 있고 오른쪽에도 과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양 상자에 전부 다 과일이 가득 차 있다 자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C모 정답 D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다시 한번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자 똑같이 B 선택지와 마찬가지로 수통태 진행형 이라는 동사 형태가 나왔는데요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자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자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돼요 pick fruit 하면 과일을 따다 해요 pick a flower 하면 꽃을 꺾다 이런 거죠 그래서 fruit is being picked from a tree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있는 과일을 이렇게 따는 동작을 보이고 있으면 됩니다 현재인데 그렇지 않죠 이미 다 이미 따져있는 상태의 과일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답이 되겠습니다 표현을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이어가죠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2 in your test book 자 이제 사람이 없고요 자 식당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fancy한 그죠 화려하고 luxurious한 그런 식당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없고요 테이블 세팅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식당인 것 같은데 자 들어 보겠습니다 number 2 A The room is deserted 음 그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자 모르면 이거는 뭐 그냥 the room is 음음 그래서 그냥 room을 묘사해주는 소위 이제 보호라고 하는 거죠 보충해지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이 어떻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세모해 놓고 나머지 b c d를 다 x 할 수 있으면 이게 정답이고 b c d 중에 내가 확실하게 알아들은 정답이 있다면 그걸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음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험 상황에 와서 당황하면 이런 걸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문제 풀이 하실 때 침착하게 모르는 단어가 한 선택지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나머지 오답을 소구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런 이제 훈련들을 잘 하십시오 자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자 보죠 The room is deserted The room is deserted 형용사입니다 그냥 dessert가 이게 물론 당연히 이제 뭐 desert라고 1음절의 강사를 주고 이렇게 읽히면 이것은 사막이라는 명사가 되죠 그런데 2음절의 강사를 하면서 desert 이렇게 동사가 되면 어떤 장소를 버리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로 수동태로 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것이 이리 형태의 분사 우리가 소위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동사를 형용사처럼 활용하기 위한 장치이니까 그래서 deserted은 그냥 형용사화 되어 있어요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그냥 형용사라고 나와 있고 장소가 사람이 없는 이런 우리말 해석이 달려 있습니다 번역이 됐죠? 그래서 형용사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deserted 북미 발음으로 하면 T 발음이 부드럽게 우리말이 릴처로 하면 돼서 deserted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deserted 한번 따라해보죠 deserted deserted 장소에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역시 기출 표현입니다 아주 빈출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역 같은 게 스테이션이 나왔는데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됐습니다 좀 어려운 어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The room is deserted 다시 한 번 씌우죠 The room is deserted 나머지 들어보죠 B The waiter is serving a patron 어디에서 바로 오답이에요? Waiter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이 선택지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두 개나 등장했어요 보죠 The waiter is serving a patron The waiter is serving a patron patron이라는 것도 보통 식당에서의 손님 꼭 식당이라는 공간 제한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 자 손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waiter가 손님에게 serving 하고 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오답이 되겠고요 C diners are seated around the tables 이것도 자 조가 그쵸 이 단어도 이제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생각보다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diner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을 얘기합니다 역시 diner 혹은 이제 특히 미국 영어에서 갑이 비교적 싼 작은 식당을 가리키기도 해요 diner 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din이 din이라는 것이 식사를 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식사하는 장소나 식사를 하는 사람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diner 이라고 하면 자 보이지 않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다시 한번 diners are seated around the tables diners are seated around the tables 그래서 자 식사하는 손님들이 테이블 이제 주변에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상태의 묘사는 두 가지에요 자 비 동사 쓰고 seated 여기 나온 것처럼 s-e-a-t-e-d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비 그 다음에 s-i-t-t-i-n-g 비 sitting 비 sitting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안고 있는 동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동작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sitting이 근데 주로 조금 더 명확하게 sitting down 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건 기출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고 있는 곳 순간의 찰나를 딱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도 ing를 써요 이렇게 be sitting 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뭐 상태 동사는 ing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no not love like 이런 것들은 그죠 뭐 반복이 막 5분마다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형을 쓰지 않지만 이런 이제 그 s-i-t 같은 동작은 동작이지만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도 이렇게 ing를 붙여요 현재 진행형으로 씁니다 그래서 be seated 혹은 be setting 이렇게 두 가지 앉아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curtains are being closed 다시 한번 curtains are being closed 자 우리 a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가 또 나왔죠 curtains are being closed curtain이 닫히고 있다 자 그럼 이거는 동작이 이뤄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커튼을 닫히는거는 사람이 하죠 어 물론 이제 좋은 데에 가면 버튼도 막 징하고 뭐 자동으로 닫히는 것 있겠습니다만 여튼간에 예 사진에서 그냥 커튼은 열려진 채로 정지된 상태하고 현재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be being pp 형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에서 이런 동사골이 나오면 거의 99%는 오답이에요 동작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태로 사물이 주우러 와서 묘사를 했더라도 진행형이 들어가면 사람이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 몇 년 전부터 등장해서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디스플레이라는 동사예요 그건 진열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진열해 놓고 나서 실제 뭐를 걸고 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점에 옷만 진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행상이니 가판대에 길거리에서 뭔가를 진열해 놓은 상태 그런데 사람은 없는데 그런 것들도 빙 디스플레이드라고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빙, pp 형태로 그것만 좀 예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빙, 빙, 디스플레이드는 정답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빙, 빙, pp 형태는 오답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해요 대부분 적용이 될 겁니다 거의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2번도 정리해보죠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다시 1인의 사진 공사 현장은 Part 1에 자주 등장하는 맥락 중의 하나죠 뭐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펼쳐놓은 게 공사 현장 같은 거니까 설계 도면 같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여기서 신문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설계 도면을 보고 있다고 하면 맥락 자체가 공사 현장이라는 게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뿐만 아니라 착용하고 있는 것들도 두드러진 게 있다면 정답으로 묘사될 수가 있어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좀 두드러집니다 들어보죠 다시 한 번 이건 새롭게 토요일 공부하시면 늘 질문권입니다 Put on something 하면 뭐를 착용하다 할 뜻이니까 착용하고 있다는 게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명사가 신경하고요 hard hat는 안전모예요 safety helmet라고 하기도 하고 hard hat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국식 발음이기 때문에 hot hat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put on이라는 것은 동작이에요 착용하고 있는 상태는 wear 이렇게 씁니다 현재 남자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찰나의 동작을 딱 찍은 게 아니라 이미 썼고 쓰고 있는 상태죠 본인은 다른 걸 하고 있고 이럴 때는 be wearing something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he is wearing a hard hat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묘사하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태는 잠깐만 진행형이 아니라 그냥 현재형을 쓰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아까 sit하고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너무 동작의 찰나가 짧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쓰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진행형으로 묘사하는 게 맞아요 찰나가 짧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길잖아요 내가 뭘 알고 있다 갑자기 5분 있다 모르고 그렇죠? 제가 EBS를 알고 있는데 갑자기 5분만에 몰랐다가 다시 알고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 wear 같은 것은 착용하는 것은 뭐 그랬다 안 그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짧은 찰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진행되고 상태를 얘기할 때 진행형을 씁니다 그래서 wearing a hard hat가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he wears a hard hat라고 하면 그는 평소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다닌다라는 반복적인 습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다 잘 정리하자면 자,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 be wearing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모를 착용한 동작을 만약에 중간에 딱 찍었다 그런데 기출이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오답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하면 be putting on something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현지형으로 wear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거는 평소에 이거를 착용하고 다닌다는 의미가 됩니다 당연히 toy partner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그런 표현으로는 평소에 쓰고 다니는지 어쩐지는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정리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오답이었고 다시 한번 plant는 공장이죠 여기가 아마도 factory의 의미로 그런 것 같은데 떠나고 있지는 않죠 그냥 in the plant 안에 있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c번 다시 한번 plant하고 비슷하게 plants가 나왔습니다 studying, 공부하다 만 있는 게 아니죠 뭔가를 검토하다, 살펴보다 그래서 뭔가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study라고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공부도 결국에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plant 쓰고 복수형이 되면 이거는 어떤 기계나 건물의 도면, 설계도를 얘기해요 복수 형태로 주로 씁니다 이거는 plant 그래서 설계도, 도면 그래서 plants라고 복수 형태로 그냥 기억하세요 study the plants 하면 설계 도면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니까 examine carefully but look at something carefully 이런 표현이에요 study는 정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study라는 동사는 또 어떻게 쓰기도 하면 뒤에 목적으로 메뉴 같은 걸 취하게 돼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메뉴판을 보고 있으면 he is studying the menu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용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번의 정답을 보면 d번의 동사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역시 기출 어휘예요 들어보세요 construction materials는 건축재료, 건축자재 이런 의미죠 그런데 건축자재가 얼핏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아직 완성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동사가 뭔지 몰라요 예를 들면 그냥 정답이 이미 선택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선택지가 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자 이번 기회에 이제 어휘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h-a-u-l haul 이에요 he is hauling construction materials he is hauling construction materials 영국 성어이기 때문에 hauling이라고 합니다만 북미 영어, 캐나다, 미국 사람들은 hauling 좀 더 오픈해서 입을 열어서 hauling 아예 가깝게 발음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뭔가 무겁거나 운반하기 어려운 거를 굉장히 간신히 노력해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보통 사전적으로 보면 뭐 억지로 끌고 가다 뭐 간신히 움직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건축자재를 무겁거나 이런 것들을 뭐 아주 막 낑낑 이렇게 뭔가 옮기는 그런 동작이면 가능할 겁니다 h-a-u-l haul 이런 동사 자 어려우니까요 빈도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역시 등장했던 어휘는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number four 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four in your test book 이건 좀 무난하게 푸셨을 것 같은데 number four 자 일단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악수하는 거죠 자 어떻게 입어서 되는지 봅시다 a they are cleaning the tabletop together 자 일단 they are cleaning the tabletop together 자 cleaning 이라는 동사에서 오답을 알 수 있었죠 현재 뭔가를 청소하는 동작은 아니니까 they are cleaning the tabletop together 역시 영국성어 table top 이라고 하자고 top 이렇게 근데 테이블 톱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오 발음은 아니고 약간 어에 더 가깝죠 그래서 아가 아니라 오 어 정도 오는 너무 많이 간 거고 그래서 테이블 톱 정도로 발음합니다 테이블 윗면을 얘기해요 청소하고 있다 오답이고 자 커피같이 보이는 게 얼빛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뭐 레몬이 띄워져 있으니까 무슨 T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간에 뭐 음료가 있는데 자 a woman is sipping coffee from a cup 자 sip 라는 것은 홀짝홀짝 맛있다 이거예요 이게 명사가 되면 한 모금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take a sip 하면 한 모금 먹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 입은 뭐라 그래요? bite라고 하죠 b-i-t-e 그래서 한 입 먹는 것은 take a bite 한 모금 먹는 것은 take a sip이라고 해요 동사가 되기도 하고 sip이라는 게 해서 sipping from a cup이라고 하면 sipping coffee from a cup 자 커피를 컵으로 홀짝홀짝 마시고 있다 정답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입을 이렇게 쭉 내밀고 이렇게 먹으면 sip something from 뭐 다음에 용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컵이란 용기로부터 커피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from 이라는 전체를 쓰죠 그래서 뭐 drink coffee from a cup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표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요 a man is typing a document on the keyboard 자 a man is typing a document on the keyboard 키보드에다가 자 서류를 뭐 이렇게 타이핑하고 있다 이거는 손이 정확하게 자판에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을 찍어야지 typing on the keyboard 라는 표현이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트북이 보였지만 그렇진 않았죠 자 그 다음에 d two of them are shaking hands 자 이 표현이에요 자 악수는 shake hands 복수형이 되죠 두 손이 맞닿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two of them are shaking hands two of them 주어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수가 있으니까 그중에 두 명이 two of them are shaking hands 악수를 하고 있다 정답은 d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5번 역시 만만치가 않은 난이도였죠 자 이렇게 scenery 풍경 경치가 나오면 어려워요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정리하면 떨어지는 대표적인 문제의 유형인데 잘 보십시다 자 boat가 하나 있고 자 물에 boat도 비춰져 있죠 반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숲이나 산 같은 이런 나무 같은 것도 또 물에 이렇게 반사되어 있습니다 비춰져 있어요 이 표현을 잘 정리해 보죠 이번 기회 a some boats are sailing on the lake 일단요 some boats are sailing on the lake some boats are sailing on the lake 이렇게 나옵니다 자 sail 하면 항해하다 자 제가 1번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얼핏 아니 boats가 스스로 어떻게 항해를 해 사람이 배를 끌고 나가서 항해를 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1번 문제 가장 첫 번째 a번 선택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사물이 주어로 자기가 뭘 하고 있다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전의 용리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S 뿐만 아니라 RC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런 거예요 배나 그 안에 탄 사람이 항해하다 나아가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배나 그 안에 탄 사람이 출항하다 그러니까 주어가 배가 올 수도 있고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somebody is sailing 할 수도 있고 a boat is sailing이라고 해도 무관해요 이 동사는 그런 용리를 갖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part 1에 배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배가 주어로 boat나 ship 이런 게 나오고 그냥 지가 being sailing 항해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가 잘 됩니다 틀린 게 아니니까 제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배는 현재 그냥 정박되어 있죠 정지하고 있습니다 물도 파장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sailing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죠 오답이고 B People are entering the water to swim 일단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바로 오답이고 자 뒤에 잘 챙겨보세요 People are entering the water to swim 자 People are entering the water to swim 자 여기서 발음을 주목하시고 영국 수호입니다 자 water 이게 북미 발음이죠 T 발음 부드럽게 우리말 리을처럼 를 이렇게 발음하고 근데 뒤에 R 사운드가 er 이런 게 이제 호주나 영국 영어는 없으니까 water T도 부드럽게 하지 않고 그대로 둔탁하니까 water 이렇게 발음할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모음이에요 W 사운드는 우 이렇게 입술을 둥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모음이 C가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북미 영어에서는 아 이렇게 입이 많이 열리죠 턱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water 이렇게 발음하는데 영국인 호주 발음에서는 이게 굉장히 둥글게 오 이렇게 해서 입이 열리질 않아요 턱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오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워 W 사운드와 그게 합쳐지니까 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터가 아니라 워터 워터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도 정확하진 않아요 영국 발음이 저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People are entering the water to swim 들리죠? 워터 to swim 이렇게 들리죠 사람들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물로 들어가고 있다 오답이었습니다 발음을 신경 쓰시고 자 그 다음에 C The scenery is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이거예요 So be reflected 반사되어 있다 비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표면이라고 나와 있죠 surface of the water 여기서도 정확히 영국 발음을 water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The scenery is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그래서 The scenery is reflected on the surface of the water 이렇게 물의 표면에 풍경이 비춰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풍경이 물에 이제 호수과 물에 다 비춰져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죠 역시 기출 표현입니다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만 잘 기억해 두시고 D Some trees are being planted along the river bank 다시 한번요 Some trees are being planted along the river bank 자 여러 차례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고 Some trees are being planted 심겨지고 있다 수영태 진행형 사람이 심겠지요 나무는 사람이 없는 사진이니까 정답이 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 거의 0%다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along the river bank 강둑을 따라서 나무가 심겨지고 있다 사람들이 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동작은 보이지 않으니까 오답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part 1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꼼꼼히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추가로 뭔가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요 어휘들도 좀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part 1은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가 잘 안 나오신 분들은 어휘, 표현력을 늘리셔야 돼요 웬만한 기본서 두툼한 거 사시면 잘 팔리는 것들 앞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렇게 extra로 노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토예특 자료들도 많이 추적되어 있으니까 역순으로 가시면 꽤 많은 표현들을 기출 표현을 근거로 다 만든 자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출 표현들을 또 토예특 자료를 통해서도 정리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자료를 또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1 만점을 향하여 10시부터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파트 1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part 2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